자면에서 생만 왔어요? 저녁에 돌리기 무섭긴 하지 음... 그렇죠 이 판은 클린한 느낌 클린한 느낌인데 이거? 아 또 라인이야? 오랜만에 또 라인 해볼까? 라인 얼마나 재밌는데? 라인 굴잼이죠 거의 좋구만 어? 뒤바가 없네 자기가 좋아요? 네 League가 더 좋아서 네 League가 또 좋아서 오랜 말로 하자 오랜 말로 하자 이번 판엔 없는거 같은데 알려주면 안돼요? 옛날에도 여기 통출들이여서 어디서 어린 없어 이거보고 또 찾는 사람도 있겠죠 뭐 원래 그런 사람들인데 제가 말하거나 안하건 원래 그런 사람들인데 그거 한다고 해서 찾아서 쓰는 사람들은 아이디 정지 먹을 각오하고 쓰는 거겠죠? 네 무빙갱이 없어요 에임핵밖에 없어요 아직 제대로 된 지금 사용할 수 있는 핵 중에는 에임핵밖에 없어요 무빙핵이라든지 뭐 다른 종류의 핵은 없어 저번에 뭐 유치핵탈리 그런 거 있다고 하더만 실제 게임에서는 못 쓰는 핵이라서 실제 게임에서는 지금 에임핵 빼고는 나머지는 쓰고 있는 핵이 하나도 없어요 에임핵을 약간씩 변조해가지고 좀 더 사용하기 좋게 만든 것 뿐이지 응 빠져있을게요 방벽 쏠더 개피 나이스 서버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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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아요 에임핵 아나 다운 제냐타 서버쉴 늦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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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h 여기는 우리가 더 가까우니까 네이스나이스 자리야 자기 실드 빠졌고요 얘들 2층으로 거의 다와요 솔저님 조심 호그 그램 노리고 있어요 거기 3층 호그 3층 호그 어 솔저님 넘어갔어요 그쪽으로 호그 솔저도 넘어갔어요 호그는 빠졌어요 호그 아래쪽으로 내려간 저거 저거 솔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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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나이스 라인 토켰다 나이스 라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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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자리야님 오케이 개피 나이스 나이스 어 힐러도 맥락사 좋죠 저희 궁극기 많네요 어 끌렸다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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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간 뒤에서 막죠 자리 잡고 2층 잡고 저희 솔저 짤려가지고 들어오거든요 자리야 자기 실드 빠졌고 서버실에 호그 서버실 호그 호그 혼자 갔어요 서버실 상대 망치 안 썼어요 망치 썼어요 라인 개피 라인 다운 아이고 아 내가 안죽었어야 된대 3명 상대도 호그 밀렸다 빠지죠 오늘 라인이 엄청 많이 남네요 제가 라인 연습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라인이 많이 남네요 그냥 라인이 많이 남네요 오늘 호그 왼쪽 방 자리야 자기 실드 빠졌고 오케이 탱커들 짤렸고 라인 개피 라인 다운 나이스 아 제가 혼자서는 말 줘야지 알겠습니다 라인 공 너무 흥겨움 왼쪽 아래로 와요 애들 왼쪽 위로 호그 호그 떨어졌어요 자리야 주는 실드 빠졌고 애들 화물쪽에 다 붙어요 상대 내려갈게요 호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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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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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나님 뒤에 호그 어이구 라인 돌진 빠졌고 애들 탱거를 뒤에 화물인 쪽에 상대 탱거도 화물인 쪽에 망치 빠졌고 망치 50% 망치 50% 상대 쫄자고 오긴 빠졌고 아나 빠졌나 너 일단 빛이 있어요 상대 제나타로다 바꿨네요 루시우 아 제나타에서 루시우로 바꿨네요 아나 반피 왼쪽 왼쪽 라인 디바 뽕 아 객좀 잡아줘요 아유 아유 손으로 있어 내 쪽에 안댕 아나 좀 빨리 들어왔으면 좋았을 오 그래 빠졌어요 상대 피트 네 하으 깜짝 깜짝 오 빛 히 난 아나님 음 이거 그거 짤리거나 쭉 빌리니까 예 쭉 빌려요 어 이거 짤리면 안 돼요 디바한테 디바 로봇 빠졌고 오케이 송하나 다운 아 오케이 나이스 저 이제 자폭하고 솔저궁 그리고 뽕 있어요 1분 5초 한 두 번 정도만 일어내면 되겠네요 자리한테 궁지실 때 제 타번호가 눌러주고 가면 돼요 네 하고 싶은데 종각 잘 잡는 건 맞는데 와 솔저 못 박았다 악 아 안 돼 안 돼 이런 실수를 뒤로 뺄게요 궁 쓴다고 말을 안하고 너무 웃는 것 같아 상대 솔저 뒤쪽에 들어와 있어요 솔저 다운 어이구 복구 막아야되는데 꽉 라인 라인 개피 오케이 나이스 어딜 갈려고 루시오야 솔저야 와봐 망치 안으로 들어와 망치 안으로 들어와 오케이 오케이 아 근데 원래 처음에서 망한건데 음 너무 쭉 돌렸다 잘려가지고 괜찮아요 그래도 끝까지 안 밀려가지고 어 괜찮긴 해 그 뭐야 마지막 맞는 막는 쪽 바로 앞이 아니고 그래도 커버길에서 막아가지고 저 정도면 밀 수 있어요 저 야타 할까요 야타 하고 싶은데 음 지금 조합 야타 괜찮나 음 상대가 뭐였죠 상대가 자리아 가 없었어가지고 호그 호그 디바 라인이라서 제나타 나쁘지 않죠 공격에서 제나타 나쁘지 않아가지고 호그 궁 집을 수 있고 나 몰라 자리아 있으면 더 제나타 좋긴 한데 아 근데 적팀 제나타 하는거 보니까 트랙인거 같애 하하 적팀 제나타 한게 없어요 네 그래가지고 나도 저렇게 될까 좀 쫓기네 탱커 하실래요? 젠단타로 간다 저요? 탱커요? 괜찮아요 괜찮다고요 하시는거? 그러면 제가 제나타 할까요? 아니요 괜찮아요 하시는게 괜찮다고요? 탱커 하면은 예 너무 게임이 쉬워서 아 그래요? 그러면 해야죠 어렵게 할게요 오케이 오케이 자차하네 모드 희시한거 싫어하는 음 라인하트 제가 그렇게 잘하진 못해서 원래 라인하트 승률 낮아가지고 안썼거든요 제가 라인하트 그렇게 못해서 뭐 42분 요번에 그 LW 프로팀 사람들 뽑는다는데 거기 지원한테도 무장이 제가? 아 전 프로 될 생각이 없어서 하하 하하 할 생각이 없어서 이래 약하네 하면 만일에 한다면 메인힐이나 서브힐 하면 되는데 지원 거기 서브힐 뽑을까? 예 메인 서브힐 둘 다 뽑던데 아예 멤버 갈아치우던데 그냥 아이가 있어요 저기 3층으로 갈게요 3층에 러드워드 나한테 여긴 힐스워드에요 로드가 먼저 왔다 나이스 가만히 넣어주세요 힐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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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방패 깨졌다 상대 라인 개필 어 뒤에 로드 뒤로 어 저거 나와요 우와 나이스 자리아 피해 어 뒤에 로드 다른 데 오케이 자리아 다운 오케이 안하니 북면 금방 살 빠진데 저 죽여야 되고 라인 죽여야 되고 저 한번 죽을래요 우리 그래 빠질게 오케이 어어어 힐 밴이다 목표 목표 어 호그 뒤에 2층 에이 힐캔 힐캔 프로 되면 LW라는 팀은 굉장히 좋죠 왜냐면 스폰서도 있는데다가 일단 스폰서 있는 팀을 바로 처음부터 들어간다는 거 굉장히 행운이에요 왜냐면 스폰서 없는 팀에서 그리고 환경도 안 좋은 팀에서 시작하는 프로 지망생도 많기 때문에 스폰서하고 환경 좋은 팀에서 바로 시작한다는 진짜 굉장히 큰 행운이거든요 프로를 할 거라며 굉장히 행운이에요 그거는 프로를 한다면 LW 오히려 더는 진짜 굉장히 좋은 팀 중에 하나죠 곰패드 아이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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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이 가자 아오 괜찮 x3 괜찮 x2 아이쿠 저는 프로들이 생각하기 아예 없기 때문에 프로가 쉬운 곳이 아니에요 왼쪽에 안 와볼게요 저보다 잘하는 사람이 프로 하시는 분이 훨씬 많기 때문에 프로는 제가 갈 곳이 아니에요. 라인 공킬 거예요. 궁 썼어요 궁 썼어요. 로그한테 끌려서 주고 안돼요. 맨 뒤로 갖고 있어요. 가지마! 다운 다운 다운. 호그가 잡았구나. 저 bt있어요. 아 오글라같은데 호그닛 북으로 라인 방송 좀 해주실래요? 쩝개가 3두지. 오케이. 어 뭐야. 방벽 올렸나? 얘? 오케이. 송 하나 다운. 왼쪽에 아나? 아나 다운 아나 다운 아나 다운. 루시우 다운. 오른쪽에 맥크리. 오 나이스. 슈버형. 갈 때? 지금 랭커 몇 점이에요? 한 370 아닌가요? 한 3천.. 아 4370 정도 가야 될걸요? 70 좀 넘어야 될텐데. 70.. 70.. 70 중반? 아 아까 낙사? 꼭 보세요. 음.. 나이스 나이스. 90.. 80.. 90. 찍어요. 하고싶은거 해야죠. 11. 무trl College